안녕하세요 케이팝튜브입니다. 방탄소년단이 1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콘서트 등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등장해 대기중인 취재진을 향해 가볍게 손인사를 한 뒤 출국 수속을 밟았습니다. 멤버 제이홉은 검은 코트 바지 모자 등 올블랙 패션에 노란색 스카프를 매치해 포인트를 줬고 비는 베이지색 코트와 바지로 패션 감각을 뽐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오늘 2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시어터에 열리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 참석합니다. 이들은 시상식에서 대상격인 올해의 아티스트를 비롯해 총 3개 부문 후보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미국 3대 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AMA의 올해의 아티스트상은 세계적인 팝스타들만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최고 음악상으로 꼽히며 아시아 가수가 이 부문에 지명된 건 BTS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시상식에서 인기 여성 래퍼 매건 더 스텔리언과 함께 버터 리믹스 버전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시상식은 ABC 방송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방탄소년단은 이어 23일에는 미국 CBS 인기 토크쇼 더 레이트레이트 쇼 위드 제임스 코든에 출연해 퍼미션 투 댄스 무대를 꾸밉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에 있는 이 방송 스튜디오를 직접 찾는 것은 지난해 1월 블랙스완 무대 이후 1년 10개월 만입니다. 이후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면증 코로나19으로 국내 촬영 후 송출하는 방식으로 출연해 왔습니다. 방탄소년단 RM이 미국 출국을 앞두고 아미들에 인사했습니다. RM은 17일 방탄소년단 공식 SNS에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셀카를 찍고 있는 RM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카메라에 빼곤 고개를 내민 전국의 장난기 있는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어 RM은 내일 모든 수험생 분들도 화이팅! 이라며 수능을 하루 앞둔 수험생들을 응원했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뷔가 스타일리시한 공항 패션을 선보였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뷔는 브라운색 더블 브레스티드 코트에 비슷한 톤의 슬랙스를 매치 댄디한 공항 패션을 선보였습니다. 장시간 비행을 앞두고 있지만 패션 이스타답게 힘을 준 모습입니다. 톤온톤 스타일링으로 포근한 분위기를 연출한 그의 부드러운 카리스마에 단숨의 시선을 빼앗깁니다. 여기에 함께 착용한 유니크한 디자인의 초록색 로퍼는 통통 튀는 포인트를 장식했습니다. 특히 헝클어진 웨이브 헤어스타일까지 찰떡 소화하며 인간 소화제 면모를 톡톡히 증명한 뷔입니다. 뷔가 착용한 코트는 명품 브랜드 엘사의 제품으로 가격은 약 489만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6일 방탄소년단 뷔는 방탄소년단 공식 팬 커뮤니티 위버스의 밤이 어릴 때 내가 키웠다 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 속 뷔는 잘 빗어넘긴 윤기나는 갈색 헤어스타일의 브라운 카디건의 청바지를 입어 가을의 분위기를 물씬 풍겼습니다. 카메라를 바라보는 그윽하면서도 강렬한 눈빛 밤이의 다리를 감싸고 있는 길고 가는 손가락은 핸들의 심장을 저격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조회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